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면이예요 스프 라면 라면 넣어주시고요 감자 호박 카레에 호박이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여기에 문어 자숙문어예요 자숙문어예요 여기에 카레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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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 과거 파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카레도 얼큰하게 먹어야지 고춧가루 1스푼 보글보글 끓여줘야되 카레가 잘 섞이게 골고루 한번 저어주지용 카레가 잘 섞이게 한번 휘휘 저어주세요 카레를 넣어주세요 노랗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 이 오는 날 카레를 하면 완전 예술이에요 향기가 끝내주게 좋아요 너무 맛있다